안녕하세요 여러분! 킴닥스입니다. 어떻게 할까? 인사.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아나운스트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킴닥스입니다. 박수님, 무슨 팀이세요? 저희 전시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진짜 이제 예술의 전담이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미팅이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마침 관계자분들이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 되셔서 너무 저희 기회가 딱 맞아서, 거의 딱 맞아서 아, 영희가! 아, 영희가! 들어오시죠? 이번 새로운 전시회 프로젝트, 참충페이지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또 그 끝을 본다는 거는 더더욱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크고 작은 일들, 뭐 어려운 난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이 이제 브이로그이다 보니까 아주 심오한 난관과 이걸 극복하는 과정을 다 담지는 못했고 가끔씩 가볍게 풀어낸 것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영화를 제작하고 싶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고, 뭘 배웠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친구랑 즐거운 얘기를 하면 커피를 마시는데 나도 크림 커피 쓰팀 것 같아요. 카고라 전퀴야겠어요. 안녕. 뺄지마는 가방이 너무 많아. 자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도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안 먹었지? 나는 오늘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 아직까지는 진짜 너무 많아. 생각보다 되게 커요 가면식당이 있어요 서초구 맛집이래요 승작가님 음식 먹고 싶었는데 한식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잠깐만요 갑자기 왜? 항상 제가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있거든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뭐 할 말 있으신가요 다오님? 언제 뭐 그렇게 성만이 가게 챙겨줬어요 거짓말하자 제가 얼마나 많이 챙겨줘요 제 앵글에 그만 나와주세요 나랑 스테셜 가면 쉽게 가려고 했어요 아 네 아 제대로? 아니 이거 혼자 하면 돼 혼자 해볼 수 있다니까요 혼자 하는 습관을 들여요 여러분 혼자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누구 있어요? 우리 구독수님들 나도 구독수거든요 저희는 이만 밥을 먹으러 이동하게 돼 네 좋네요 이렇게 한 끼에 나 죽을 수도 있어 죽지 말고 죽지 말고 몸이 점점 부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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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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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была 붙있 Edit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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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0년 초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전시를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얘기하면 진짜 너무 긴데 짧게 얘기하면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전시를 무조건 연기해야 했었고 그러면 계획한 전시 순서랑 정반대로 거꾸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4개 전시 스토리를 다 구상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전시 4개 중에 3개를 취소를 해야 했고요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하려면 정말 머리를 잘 써서 기획을 아예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저는 그럼에도 후자를 선택했었어요 분명히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잘 헤쳐나갈 거란 자신도 있었고 무튼 전시가 임박한 상황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새로 했던 기획은 영화 촬영장 컨셉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청년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크랭크업 되고 이후에는 선발된 각 청년 뮤즈들의 이야기가 서울의 각 지역에서 단편 영화와 함께 개봉되는 것으로 기획을 다시 완성했습니다 근데 산 너머 산이에요 그러면 촬영장 느낌은 또 어떻게 낼 거냐 전시장에 그냥 두기만 할 장비를 사거나 대여하는 것만도 돈이 엄청 들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전시 기간 내내 두려면 거의 촬영장 느낌을 내기 위한 장비값만 한억대가 들더라고요 그냥 오자마자 하지만 다이언하는 것링은 역시 놀국에서 청년들의 이틀까지 스피드가 변하는 것링은 두 휴게대한 사람들에만 두 휴게대한 그ieu 미니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냐고 미니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냐고 야외 공연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할 수 있냐고 미니 진짜 예쁘다 미니 공연 저는 지금 저희 전시회 장비 들어올 게 있는데 이거를 대여해 주기로 한 우리 웹무비 때 아주 큰 활약을 해 준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그립팀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마음이 없으면 지워진다 했었는데 전 아직 남아있어요 아니 문 열고 어디 가는 거야 정말 뭐야 오 오 왜 멋져서 미치겠다 하는 걸까 혹시 오빠가 얼마나 멋졌으면 멋져 미치겠다 하는 걸까 너? 정말 이거 되게 멋있네 아 진짜? 내가 막내를 한 명 뽑았는데 고려대 다니는 애가 왔어요 너를 알더라고 남자들인데? 우리 하트에 있는 사이넌이고 너를 안다는 거야 갑자기 펜이라고 너와 나 친하다고 디즈니 프로젝트에 나온 거 같이 했었다고 물론 이렇게 해봐야 할 게 나아진 않았지 아 멋있게 얘기했어? 아니지 진짜 딱 좀 봐야 할 게 있어 너 펜이랑 널 알고 있으니까 좀 반갑더라고 너 얘기 좀 했지 어떻냐고 하는 게 나도 잘 모른다고 왜 몰라? 안다고 그래 야 걔는 말이야 다현이는 말이야 나 하면 진짜 안 어울린다 오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막 상상한 이미지와 다르게 아 오케이 프리스프드는 다 붙여먹고 그래 어떻게 얘기해 집도 지어놨네 귀엽다 이거 찍어도 되는 거야? 나 성공했네 어? 어?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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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onna give it up never give it up and you got me setting all I know on fire cause you kept me every time I mess it up